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윈선 있네 자리야 잘하시는 분 없습니까? 자리야 잘하시는 분들 없습니까? 자리야 잘하시는 분 자리야 잘하시는 분 없는 것 같은데 그래요? 진짜 어? 눈쟁이님하고 목소리가 비슷한 어? 말해봐요 누가요? 님이요 저 짭인데요 아닌 것 같은데 목소리가 아닌 아니 비슷한데 짭인데요? 버터 바른 듯한 느낌인데 짭인데요 아니 근데 마스터 갔으니까 짭이 많은데 맞는 것 같은데 아니야 3,400점 짭인데요? 짭인데요? 님 잠깐만 피 눌러서 정플 시기 한번 봐봐 짭인데요? 맞네 맞네 빼박이네 짭이라니까요? 네 니 웃음 삼고있는거 다 보여요 짭인데요? 짭 맞는데? 아 모르겠네 헷갈리자 네 모르겠죠? 짭 맞습니다 아니면은 내가 장기입니다 어? 장기? 제가 그거 10만원에 사겠습니다 맞네 맞네 진짜 맞다 목소리 저 님 방송 자주 좋아하거든요 즐겨봅니다 괜히 만사 빠졌구요 디바로 디바로 빠졌구요 아 설렌다 겐지 개피 나 맞네 진짜 아니 그야 아니 집중합시다 어 반갑습니다 음 호스트 공급기 중견중에 디바로 따라가죠 그 솔저를 잡아야 되지 않나요? 으응 옥둑 응 옥둑 응 눈 다 됐으면 눈 가만있어 으응 왼쪽에 왼쪽에 솔져 레크리 솔저 뒤에 아 솔저 개피 솔저 엄청 개피 진짜 스치면 죽는 피 아니 그만하고 그 차량 그만하고 빨리 2대로 해 근데 나도 좀 신기하다 연예인 맞는 것 같아 오더 해주세요 오더 저는 브리핑하지 오더는 잘 못합니다 디바 개피 디바 함홀 붙어있구요 디바 로우 빠졌구요 여기 솔저 솔저 왼쪽 위에 목표 목표 왼쪽 내려와 솔저 내려왔어요 솔저 내려왔어요 다 죽여 다 죽여 세 명 천장 천장 킨티 다운 디바 죽었어요 왼쪽으로 나온다 로드오그 그레 빠졌구요 버렸네요 저 허그도 했었나요? 저 허그 안 했었나? 저는 다 해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로드오그 그레 빠졌구요 저 이제 화물 너프 캔슬 캔슬 로드 만져 로드 만져 로드 페어 로드 겐지궁 목표 목표 겐지 다운 솔저 왼쪽 솔저 다운 맥크리 정면 개피 다운 성하나 반피 루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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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운 궁 거의 쳤어요 저 겐지 반사 빠졌구요 로드오그 랩 로드오그 개피 석양 석양 쐈어요 쐈어 쐈어 앗 아이고 으흫 디에리퍼 반경아 폭풍 다 됐거든요 아 여기 있죠 야 맥크리이 잘했어 아나뽕조도 되는데 지금 아나 디에리퍼 아 맥크리 너무 그래 리퍼 다운, 리퍼 다운 알겠습니다 로드 로드 다운 디바 로봇 빠졌고 너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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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겐지 겐지궁 석양 정면위, 정면위 2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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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고맙다 고맙다 아 괜찮아, 막으면 되죠 예, 이 정도면 막을 수 있죠 아 근데 눈쟁이님 반가워요 예, 안녕하세요 왜 방송 안해요 정상하고 있는데요 그래요? 아 저 지금 나오고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 눈쟁이 팬이에요 님들아 이건 지면 완벽한 눈쟁이탄 뭐하지? 저 제냐타 할까요? 아니면 뭐할까요? 딜러 쪽은 솔직히 좀 자신 없는데 제냐타 하나 제냐타 하나 둘 중에 하나 아닌데 리퍼 리퍼 메이 있어서 굳이 리퍼는 없어도 뭐 상관없지 않아요? 아 그래요 바꿔요 빨리 제냐타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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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덥대 아닌 덥대 이 정도야? 시련되지 않아 아니 이거 아까 처음에 겐지하셨으면 겐지하시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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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겐지 쓰면 좋죠 메이가 있어서 뭐 메이가 잘 휘저어주겠죠 아 그러지마 메이가 엄청 잘 휘저어줄거에요 문쟁이니 이 판 이기면 진추 그러지 추창 꽉 차서 진추 안될텐데 아 파찌 먹으면은 어 진삭하나 하고 아 진삭을 내라고요? 와 진짜 나쁜분이시네 너무 이기적이시다 와 진삭을 내래요? 와 적다 생존 아닙니까? 누굴 삭제를 해요 그러면 ㅋㅋ ㅋㅋ 가장 이제 긴 마렵거나 가장 못한 사람 가장 못한 사람 점수 차이 와 와 신분제도 와 카스트 제도도 아니고 무슨 점수 낮은 사람을 삭제를 해요 진짜 자 으드 1등이 고맙습니다 예 ㅋㅋ ㅠㅠ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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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져 2층 원숭이 점프?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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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크리 피! 위에 썬 드려 아 왜 못 맞추겠지? 김 썬 원숭이 다운 자리야 잡아주세요 자리야 매크리 다운 자리야 다운 솔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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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운 루슈 루슈 나이스 저는 필 받으면 잘 맞춰 평균 명중률은 안좋거든요? 필 받으면 막 이렇게 맞춰요 매크리 매크리 나왔어 오른쪽 터덜 터덜 들어갔어요 필요하고 있어요 아이고 매크리 2층 아이고 저희 빼야되요? 4대6 빼야되요 아이고 매크리 왜이리 잘 맞춰 아 쉬고도 썼는데 아 멀니 멍청합시다 석양 디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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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 석양 1층 아 이거 내가 궁 썼어야 했는데 죄송 궁극기가 준비됐다 이제 모자 모자 같이 가 같이 가요 윈스턴 윈스턴 한 번 더 기 있어요 게냐타 궁 먼저 써요 멍청합시다 아 좀 이따가 놓을게요 멧크리 반피 멧크리 멧크리 컷 솔트였다 로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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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야되요 로드 따 로드 따 이 방은 막을 수 있어 석양하타 개피 못 맞추겠다 빠져요 빠져요 그냥 다시마 아 못 맞추겠어 다 오는거 먹어요 아 놀랬어 어 개놀랬어 로슈 로드 로드 그래 빠졌고요 아 아 로드 로드 그거 잘하는데? 궁극기가 준비됐어 마지막이다 이게 상대 리퍼 나왔어요 상대 포유할 시간이 아니야 리퍼 나왔어요? 근데 솔맥 그대로 있음 리퍼 따워 자리야 자기실드 빠졌고요 저 2층에 5등 빠져 빠져 3쇼 남았어요 에이 여기 모이자 저 채우시면 궁극기가 채우고 있어요 일단은 그래도 리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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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막아야되는데 못막았다 여기 나와요 마지막 목표 목표 안 돼 나이스 수고하여 민쟁이님 존경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해요 칠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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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 아니야 민쟁이 똥꼬 다리 있으면 받아줘 칠슨 칠슨 팟찌 나온 사람 칠슨 받아주기 콜모 우리 팀 중에 팟찌 나온 사람 칠슨 받아주기 제가 나오면 칠슨 어 내가 안 나왔다 칠슨 받아줘요 칠슨 칠슨 个 칠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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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 같이 한 판 돌리실래요 그냥? 아니요. 저는 같이 안 해요. 아니. 눈쟁이. 이거 유튜브에 올려줘요. 빨리 빨리. 안 올리면. 아 제가 너무 못 해가지고 안 돼. 너무 못 해가지고. 괜찮아요. 똥 싸서 안 돼. 강라지 뭐 써보세요. 죽어요. 아 구독 끊을 거라고요. 빨리 올려요. 유튜브에.